오늘 하락이 2명이고요. 보악권을 예상하는 전문가가 3명입니다. 먼저 이델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보악권장 예상하면서 옴니 시스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영 윤정식 이사 역시 보악권장 예상하면서 기아에 주목하고 있고요. 다울투자증권의 이성훈 차장, 보악권장 전망하면서 현대주산 인프라코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보증권의 서영권 차장은 하락장 예상하면서 모트렉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역시 하락장 예상하면서 LG이노텍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바로자산운영의 윤정식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2,600성 바로 눈앞에서 좀 미끄러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좀 조정을 받는다고 봐야 될까요? 네, 뭐 항상 계속 상승하는 증시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간 조정에 대한 우려감들은 어느 정도 갖고 대응을 하셔야 될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도 지금 상승폭은 좀 제한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중국의 GDP나 소매 판매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도 어제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생각보다도 좋게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좀 강하게 반영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휘발유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축에서는 또 경기 침체 우려감이 나오고 있으면서 시장의 혼조세가 계속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역시 지금 상당히 좀 견조하게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추가 상승에 대한 흐름들은 결국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조치 섹터들이 함께 움직여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코스피지 수는 2600선을 목전에 앞둔 상태에서 하단 2550선, 코스닥은 900선 전후에서의 혼조세가 기간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염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투심이 약해지는 흐름들을 우려하는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좀 눌림목 조정이 나오는 자리를 종목 공약 자리로서 잡아가시는 전략과 분할 매수 대응을 하신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공행예탁금이 좀 늘어나면서 테마성에 대한 순환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2차전지 쪽은 여전히 강하긴 합니다. 하지만 초보자분들이 접근하시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도달했기 때문에 오히려 바닥에서 순환되는 섹터를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섹터들은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전력 관련된 종목들이라든가 방산 쪽, 실적이 뒷받치는 방산 쪽도 관심 있게 살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는 2,550선 그리고 코스다간 900선에서 혼족서를 보이며 기간 조정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윤정식 기사님, 증시가 숨거리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그야말로 숨거리기가 딱 맞는 표현이 어울리는 시장이 오늘도 그렇고요. 당분간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시장은 이쪽으로 가야 되나 저쪽으로 가야 되나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긍정적인 쪽은 실적이 좋습니다. 견조한 실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미국 실적 시즌에는 70% 이상의 워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죠. 항상 실적 시즌은 긍정적인 모습들이 좀 많이 나와서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고 있는데 반대 방향을 또 살펴보면 경기 침체 우려감이 계속 있고요. 그리고 4월에 다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크게 둔화됐던 데는 가솔린 가격이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17.4%가 줄어들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가솔린 가격이 올라갔죠. 전월 대비해서 한 5%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에다가 금리 5월 달에 한번 인상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까지 좀 나오고 있죠. 오랜 기간 금리 동결을 해야 된다. 고스틱 애틀랜타 연우총재가 이런 반응까지 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사실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보다는 동결을 지속을 해야 된다. 그리고 4월 물가가 상승을 한다라면 금리 인상 얘기 또 나올 수도 있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우려감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증시가. 이 오른 부분들에 대한 차이셔 매물도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2,600 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지금 집주 자리에서도 크게 오르기는 또 만만치 않기 때문에 코스피 기준으로는 한 2,500에서 2,580 정도 사이를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900선 내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얇은 박스건으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은 차이셔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보다는 조금 덜 올랐던 종목들 혹은 단기적으로 좀 조정받았던 종목들 위주로 시장 종목 고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간에 2,600선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주시면서 박스건 움직임 예상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오늘 제 관심 종목은 지난 3월 8일에도 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옴니 시스템이라는 종목입니다. 디지털 전략기와 설비미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에 대한 계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크리드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전기료와 가스료를 인상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눈치 보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른 손실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가 상승 구간에 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늦더라도 지금 하반기까지는 전력 전기료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마트 크리드 관련된 종목들의 순환매를 한번 좀 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3월 8일에도 1,700원대 좀 들어왔던 가격대였는데 지금 1,900원대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상승 초기 단계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현재 수술적 분석에서도 이동평균선의 201선 자리가 돌파가 되고 지지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용해서 좀 공약을 해보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논리목자를 통해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마트 크리드 종목 옴니 시스템 관련된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윤정 씨 기사님. 네, 기아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분직임이 좋았다가 어제 같은 경우 한 2% 정도의 하락이 좀 나았었죠. 미국에서의 전기차 보조금 제외에 대한 악재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일부 조정을 받았는데 사실은 제외될 걸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을 했던 악재지만 그래도 결과를 보고 나니 좀 실망스러웠던 부분들이 있어서 한 4% 정도까지 하락했다가 밑골이 길게 달면서 다시 낙폭을 많이 줄여가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을 했었죠. 이 IRA에서 보조금 제외가 된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이런 부분들은 예상을 했던 부분이 있고 미국 시장을 현대차와 기아하는 이제는 상업용차, 리스와 렌탈 자동차죠. 법인용 상업용차에 대한 중심으로, 상업용차 중심으로 좀 확대를 할 것으로 이 기존에도 사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나온 악재는 큰 악재라기보다는 기대를 했었다가 약간의 실망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와 미국에서의 점유율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마진율도 계속 좋은 마진율 유지를 하고 있고요. 매출액과 영업이 다 좋은 수준으로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데 가장 큰 점수를 주고 싶고요. 전기차도 계속적으로 성장해서 밸류에이션도 올라간다. 그리고 중국 전기차 시장도 이제는 23년부터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본다면 이런 조정 기회는, 조정은 매수에 대한 기회로 삼으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기아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